안녕하세요 무슨무아시아프입니다. 마주입니다. 마주 바지 색깔이 여러가지 있어요. 파란색, 검은스름한거, 빨간색, 노랑, 녹색이 있는데요. 녹색이 좀 특이하네요. 그쵸? 바디를 어저께 회원님께서 바디를 원하신데여서 바디를 투드러드리고 그 다음에 타이어를 직접 타이어를 하셨어요. 이 타이어는 로즈타이어입니다. 그리고 딱 베끼면 완전히 깨끗한거 아시죠? 깨끗하지만 회원님께서 직접 하는 걸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스티커도 왜냐면 뺏기면 기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스티커 작업할 때 한번 양쪽 그 다음에 좌우 양쪽 뒤쪽 그 다음에 범퍼 그 다음에 스티커 그 다음에 여기 눈 있죠? 여기까지 다 하셔가지고 이쁜 에리작업 하시기 바랍니다. 마즈 바디 마즈 프로바디인데 마즈 바디 검색하시면 나올거에요. 바디 여러가지 나왔으니깐요. 많이 애용해주세요. 마즈 바디입니다. 마즈 바디 아시리아이프 검색해서 마즈 바디로 검색하세요. 마즈 바디입니다. 오케이. 실시간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짜잔.